지난달 대구경북지역의 기업들의 체감경기 수치인 업황지수가 전달과 같은 65로 조사됐습니다.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제조업 업황지수는 65로 전달과 같고 이번 달 업황 전망지수는 66으로 전달보다 1포인트 올랐습니다. 제조업 경영 애로사항을 묻는 질문에는 업체의 20%가 내수부진이라고 답해 가장 많았고 불확실한 경제상황이 17.5%, 수출부진 16.6% 순으로 나타났습니다. 한편 지난달 대구경북 비제조업 업황지수는 77로 전달보다 3포인트 떨어졌고 이번 달 업황 전망지수는 78로 전달보다 6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.